시범 경기 때에도 이근열 주카이 코치를 많이 비춰줬습니다. 마이너스 스카우트! 노벌트 스카우트입니다. 3루! 5구 스윙사업! 6구 3루! 자, 스타트 6구! 자, 따르나가지고 2루! 자, 1루에서 공 빠져나가는 사이에 그녀의 한성 2루 돌아서 3루까지 합니다. 3루 3루 3루! 3루 접전 3루 3루! 3루 3루 3루! 2루 승부를 해야 됩니다. 5구 승사업! 1루 투이스라 4구 짜렀던 김조창! 목적! 3루 3루 3루! 끔질근 승부로 정훈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찰복은 헛스윙에 3루! 3루 맞습니다. 바깥쪽! 3루 3루! 바깥쪽! 3루 3루! 투앤투! 바깥쪽 빠른 공! 3루 3루 3루! 좋은 구이지만 승바를 넣지 않았어요. 예. 바깥쪽! 지켜보면 3루 3루! 목적! 3루 3루 3루! 예. 제일 자신 있는 공을 던지겠죠. 투심을. 5구 스윙스 아웃! 5구 스윙스 아웃! 풀카운트에서 이제 6구! 몸적! 3루! 이제 5구! 3루! 3루! 2루! 2살인데. 6구 스윙스 아웃! 당기형이기 때문에 먼저 자원 올린 것 같은데요. 바깥수를. 3진! 스라이더의 각이 거의 뭐 커브의 각이거든요. 지금 커브죠. 전화하고 스윙스 아웃! 3진! 멈추어 빠른 공! 3진! 빠른 공! 3진! 빠른 공! 빠른 공! 스트리트! 빛! 왼쪽을 밀어줘서 바퀴속! 파! 스트리트! 2구. 9구. 배트가 좋을 때 저런 상황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 스트링. 스윙입니다. 3번. 2스트리트. 풀카운트! 아! 스트rä트! 노아웃. 주제 없는 상황. 스윙 스트rä트! 3진! 6구. 5구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 또 바깥쪽을 유인하고 참 재밌네요 한복판 스트라이크 5구 방망이 돌았군요 타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쪽 루킹 삼진 5구 헛스윙 4구 5구 과수 사베 5구 5구 추석 5구 사베 2구 4구 4구 뱃! 돌았습니다. 핀스의 피칭을 볼 때입니다. 아깝죠. 당연히 폴 개수는 많아지게 되고요. 자 8구 배투 돌아갔습니다. 다운 상황! 1루! 1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홀 투어 스트라이크! 4구 3진! 3구 3진 경기 끝! 4구, 몸쪽, 삼진입니다. 지금은 도망가고 있어요. 풀카운터, 몸쪽 바라보며 삼진. 초반에 한 팀한테 스윕을 하면서 서면선씩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경을 쓰거든요. 생각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재수의 오브, 스윙, 삼진입니다. 스윙! 하루 쉬고 다시 나온 바퀴수. 몸쪽, 스트라이크아웃! 원앤투, 결합을! 바깥쪽을 흐르는 그 볼이 지금은 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승훈 선수는 선구안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베타입니다. 김경은 선수 5대. 볼 3개 삼진. 2볼 2 스트라이크. 삼진! 1볼 2 스트라이크. 바깥쪽, 삼진! 쨍! 유인궤수가... 1볼 2 스트라이크. 몸쪽의 핫스윙! 5구째로 맞냐 박성민. 바깥쪽! 핫스윙! 이게 지금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분명이 아닙니다. 나중간 결국 핫스윙! 몸쪽, 삼진! 수용하는 공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럼요. 쨍! 삼진! 2볼 2 스트라이크. 바깥쪽 삼진! 많이 뜁니다. 2볼 2 스트라이크. 몸쪽 삼진! 이제 제대로 된 예약수. 예약수가 없는 가운데 치마타자 김경은. 바깥쪽 좋습니다! 2볼 2 스트라이크. 워크... 몸쪽을 찔렀습니다.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몸쪽! 껌짝 못하면서. 양주자 스타트. 스윙 선진! 나다웃 상태. 1루 뿌리면서 이닝 종료. 비가능할지. 삼국! 삼진! 역전을 호응했습니다. 아 지금 전수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윙! 낮은 공 스윙! 바운드 투 인 투. 낮은 공 스윙! 높은 공 스윙! 박헌거 스윙! 이닝별 투구 분석표가 올라왔는데 리지 선수가 159km까지 던졌군요. 하나 37타점. 바깥쪽 헛스윙은 삼진으로 물러나는. 여기 있는 박기수 선수입니다. 4구 스윙! 삼진! 좋은 게 좋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후반에 빛이 나는 거죠. 스윙 사웃 사웃! 4구 스윙 사웃!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강정호 원투. 먼저 루킹 삼진! 스윙! 스윙! 책 이후에 득점은 굉장히 좋아요. 루킹 삼진! 스윙 삼진! 스윙투! 마른걸로 루킹 삼진! 스윙 삼진! 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홀드 비록은. 이 홀드 비록은. 이 홀드 비록은. 바깥쪽 공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 10세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떨어뜨려야. 지금. 했는데. 결국. 강광의 구신. 잘 봤습니다. 아. 방망이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김주찬. 호. 호스윙 삼진! 자. 5구째를 맞겠습니다. 삼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결국. 6회. 0전을 이뤄냈습니다. 바깥쪽 삼진입니다. 까지 갈 경우에. 과제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삼진입니다. 이에. 이적이 됐던. 바깥쪽. 호스윙 삼진! 생각보다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실책성. 아. units. 최은계. 장압. 그냥 수작. 아. 2타자. 연속창진. 2타자. 4타자. 5타자. 4타자. 4타자. 바깥쪽. 흘러나가는. 아. 수신 패스볼. 인물벌트.